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김심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KEM. 네. KEM 5200원의 10%입니다. 아, 5200원의 10%요? 네. 아,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어저께요. 아, 어제 들어가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마스크 관련지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요.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거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공정에 나왔습니다. 김시인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손절 말고 그냥 계속 가져가 보면 매수가 이상까지도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가 매수를 할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지금 보유하신 분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관련 종목근들 전반적으로 보면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라든지 혹은 콜드체인 전반적으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한 바퀴가 다 돌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 뜻은 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제 곧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좀 보유하신 단가가 왔을 때 일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라인인데 좀 만약에 강하게 올랐을 때 그때 좀 덜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비중 조절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래도 홀딩을 하자라고 의견을 내었던 이유는 아직 외국인에서의 들어왔던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도 좀 들어왔던 물량들을 전부 다 내팽개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수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으나 욕심은 내지 말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바닷건 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코로나 관련했을 때 진단키트 먼저 움직였고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움직였던 섹터 아니고요. 계속해서 움직였던 테마인데 안 움직였던 종목이 움직인다 하면은 내가 그때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때는 손절 라인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4,600, 70원 라인대, 2라인대 깨지면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뷰노 뷰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만 6천에 30%요. 4만 6천원에 30%요? 네 매수가까지 올까 해서 네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1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앞으로의 전략 만들어 볼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팬마일 들어주시죠. 네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법무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루닛이 상승하면서 뷰노도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 뷰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뚜렷하게 일단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주력 제품군 중에 디카스 부분들이 지금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판매 채널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쪽에 대한 지금 영업막은 지금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뷰노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쪽이잖아요.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디카스에 미국 FDA 승인을 받는 동시에 미국 쪽에 대한 진출에 조금 더 빠른 속도화를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이 뷰노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부터가 일단은 이 성장성이 좀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미 대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일단은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성장기에 일단은 충분히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투신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 보험도 그렇고요. 금융투자나 기간도 지금 최근에 매수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매수세가 메이저 쪽에서 좀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일단 뷰노 쪽에 대한 상승의 베팅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의 매물이 지금 3일간 들어와준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력을 좀 보고 들어오는 매물들인데 일단 이제 기간들이 다시금 매수 금액을 좀 늘려나가고 있어요. 앞전에 매수 금액을 좀 줄였다 하게 되면은 최근에 매수 금액을 좀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좀 연내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여부를 좀 보고 들어와주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일단 비중이 한 30% 정도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한 4만 6천 원대의 평단이시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굳이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월봉이나 주봉을 놓고 보면은 전부 다 2평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가 지금 골든크로스 초입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끝났다라는 거죠. 기간 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금 추세 전환은 지금은 시도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의 수금만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일단은 시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일단 3만 4천 원대의 균호가 다시 한 번 더 이탈 안 해주고 지지를 또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라인대가 매물이 많습니다. 3만 9천 원에서 3만 원대 라인대가 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충분히 좀 소화해주려는 움직임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강한 퍼포먼스를 내붙이면서 위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물량 소화하면서 횡보를 좀 유지를 했다가 일정보고 물량 소화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는 좀 상단에 좀 돌파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평단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비중이 30%시니까 또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저는 일단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저는 한 4만 9천 원대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라인까지 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한 반 정도를 매도로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4만 9천 원을 돌파를 균호가 좀 강하게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좀 전량 매도로 진행하시고 만약에 돌파 이후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위쪽에 갭을 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한 5만 5천 원대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계속 가지고 가셨으니까 아마 올해까지는 한 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이형삼사 문자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엔캡이고요. 네. 28만 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15%입니다. 아 15%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아 그 매수과가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 6월 달에 샀어요. 음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이 나왔습니다. 김심 팀장님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6월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뭐 많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데 특히 엔캠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구간대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계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매수를 했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6월 7월 초부터 다시 한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결국 이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추가 상승이 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2차전지에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캠 같은 경우가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줬고요.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약 60%에서 70%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실적은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25만원 라인대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만원이라는 라인대가 좀 이전 라인대에서 저항선과 지지 라인에 했던 그 라인대이다 보니 25만원이 또 120일선에 맞닿아 있는 라인이기도 해요. 좀 하락 추세에 있었던 정무꾼들이 120일선을 뚫는 데에는 굉장히 상당 기간 시간도 소요가 되고 혹은 거래대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25만원 라인대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일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 현금을 가지고 만약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더 비중을 그 물량을 세울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그 도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청사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시장에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곽보영님께서 휴제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12만 1천원에 15%입니다. 1년 보유 중인데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청사님 수익을 정말 많이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축하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청사님 매수가도 워낙에 좋으신데 요즘에 톡신의 시대가 다시 온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를 제가 쭉 다 살펴봤었는데 굉장히 지금 목표가 추정치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각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보툴리노이 톡신 체제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휴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앞전에는 어떻게 보면 피부 미용 쪽에 대한 부분들이 극하가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스킨부스터 쪽까지도 성장성이 일단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톡신 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성장성은 충분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휴제를 지금 톡신 체제에 대한 주력 제품군이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의 지금 시판 허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유럽 판매 채널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반기 내년까지도 충분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휴제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추세가 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는 홀딩의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의 추세가 꺾이는 구간대가 이제 오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구간이 되겠죠. 한 27만 원대를 휴제를 만약에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돼도 지금 상당 부분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권이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휴제를 같은 경우는 한 32, 33만 원대까지도 일단은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까지 내가 한번 끌고 가볼지 아니면 내가 지금도 어느 정도 적정권에 대한 수익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반비중을 매도를 진행을 해서 반절 정도는 수익을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 반절을 좀 홀딩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27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부분적인 매도를 진행을 하신다든지 좀 이런 전략을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이 좀 선택을 하셔야겠죠. 홀딩 아니면은 27만 원의 지지 라인을 좀 보고 조금 더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주가 상향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조금 더 가져가보자 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써니님께서는 한중 NCS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4만 6천 6백 원의 비중 10%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시은 팀장님께 한중 NCS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힘이 좋지 못한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시장에 관심이 전구체로 다 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ESS 관련 종목분들에서는 좀 상대적인 부진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저는 2차전지 관련했을 때 ESS 관련 종목분들은 더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ESS 관련했을 때 매출이 좀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ESS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들 2분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진행했고 ESS 관련했을 때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ESS 쪽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점을 보면 현재 2차전지에 관련했을 때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결국 전기차 화재에 관련했을 때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냉각기라든지 냉각 플레이트라든지 냉각 기술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전고체 관련 종목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런 종목분들의 강세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난주부터 시장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요 전고체 관련 종목분들이 잘 오른 날이 있고요 혹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강한 날이 있었고요 굉장히 그 안에서도 수납매 흐름들이 다양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첫 번째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가 5만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대에서 계속 윗골이 좀 달면서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 만약 이 라인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인대를 거래량 동반해서 굉장히 뚫는다 하시면 5만 5천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지금 120일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한 3만 8천원 라인대를 손절가 정도로 제시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와 목표주가 자세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주셨을까요? 저는 액세스 바이오 10, 105원에 50% 오늘 샀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네 오늘 샀는데 그게 계속 내려가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중도 굉장히 많이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액세스 바이오를 들어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계속 바이오가 잘 가는 것 같았었는데 제가 못 샀어요. 그러다 오늘 한번 하고 샀는데 어떻게 또 사는 날 어떻게 또 쭉 내려가니까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팀장님께 부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코로나 관련주 살까 살까 하시다가 뒤늦게 또 들어가셨어요.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팀장님? 지금 손절은 아니긴 한데 제가 액세스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은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아 혹시 시청자분 혹시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나 혹은 약국 갔을 때 진단키트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주시나요? 글쎄 약국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제 테마주를 할 때 뉴스도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제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분들이 오르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약국에 가면 진단키트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2주 전, 3주 전부터 올랐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약국에 갔을 때 진단키트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주면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뉴스라든지 혹은 누가 좋다더라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신 오늘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다 굉장히 고점 라인 때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점 라인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수젠택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진단키트 기업들이 바더권 대비했을 때 100% 넘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서 결국 앞서서 먼저 선봉장이 이끌었던 기업들이 더 추가로 올라가야 하는데 만약에 진단키트가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지금 진단키트 기업들이 또 이제 공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원래는 코로나가 잠잠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깐 단기적으로 공급이 약간 달리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장에서 원활하게 물량들을 내보내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겠죠.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50%라는 비중은 굉장히 많이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 종목이라는 기업에 50%라는 비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근자 정도는 돼야지 50%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굉장히 작은 소용 종목분들 그리고 테마에 대한 부분들인데 바닥권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은 내가 이 계좌가 많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일 반등하면 반드시 50% 이상 비중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11,000원 라인 때까지가 좀 상반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유가 좀 크게 차트를 보면 11,000원 라인 때부터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있습니다. 이 라인 때를 결국 뚫고 나가기 위해선 이슈도 붙어야 되고 수급도 붙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라인 때에서는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상황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물량 너무 많아요. 그럼 약간씩 흔들릴 때마다 그 잔고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런 위험부담 하시지 마시고 굉장히 하시려면 소액으로 하셨길 바라고 좀 다음 날에는 좀 반드시 비중 조절 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비중 조절을 해보자 50% 이상 비중 조절하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오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팀 네트릭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원에 30%요. 아 2만원이면은? 예전에 몇 년 됐어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코로나 때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지금 제가 추가 매수 좀 해서 단과를 좀 낮춰서 좀 빠져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 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긍정을 여쭤볼게요. 참 오늘 코로나 테마주들이 굉장히 상담 요청 많이 들어오네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은 2021년 당시에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시청자님이 지금 21년도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한참 그때 코로나 기승일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후로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아마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가져가신 거죠? 네. 일단은 평단 부분들이 지금 2만 원대 형성이 되어있고 비중이 30% 정도니까 일단 저는 코로나가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슈가.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진메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렙지노메스도 마찬가지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추세를 전환해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졌습니다. 일단은 진메트리스 같은 경우 지금 기간이 3일간 다시 매수가 또 들어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관점의 접근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좀 어떻게 보면 가격 발산을 하기에 초입 구간에 와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진메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월봉으로 놓고 보면 앞전에 급등이 들어왔던 구간이 지금 2020년 3월이었거든요. 이때부터 급등이 한번 들어오고 이때 이후로 계속 신고가 라인까지 3만 5,500원대까지 돌파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할 때는 아니었잖아요. 2020년 3월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때는 장대에 지금 양봉을 세워주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지고 최근에 바닷구원에서 보시면 앞쪽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월봉의 시가 라인에서 급등이 들어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라인이 저는 일단은 비중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30% 전부 다 들어가기는 다소 리스크가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추가 매수는 한번 진행은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야지 2만 원대까지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슈가 좀 꾸준히 장기화가 된다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장기화가 될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진행은 하셔야 되는데 30% 비중에서 지금 현금이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른 포트를 넘길 생각을 말고 지메트리스 정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기를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집중한다고 하게 되면 10%, 10%, 10% 총 3번을 분할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라인에서 일단은 저는 한번 분할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고요. 지금 왜냐면은 한번 고가 라인 경신하고 윗골이 길게 남기면서 일봉상이 은봉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아래쪽에서는 좀 물량을 누군가가 좀 소화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 다음 거래일에서 한 차례 주가가 밀리지 않고 반등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여기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하게 되면은 오일선 라인에서 10% 들어가는 겁니다. 한 5,200원대 라인 때. 여기서 일단 10% 들어가게 되면 일단 평단은 어느 정도 확 내려오긴 할 겁니다. 워낙 평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평단을 가지고 일단 또 다시 홀딩을 하는 거죠. 40% 비중을 가지고. 40% 비중 가지고 홀딩하게 되면은 지금 딱 진메트리스가 매물이 많이 묶여있는 구간이 만원대예요. 일단 이제 만원대 구간대가 매물이 워낙 좀 많이 묶여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대 구간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안 해주고 다시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간 비중 10% 다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손실을 보고 나오는 거겠죠. 10% 정도를 매도를 진행을 해서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10%를 가지고 한 번 더 밀리면 그때는 7,200원 지지를 보고 7,200원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평단은 결국 다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미를 돌리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순환미를 돌리지 않게 되면은 그냥 지금 무조건 홀딩해서 가지고 가겠다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운 좋게 2만 원 이상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2만 원 못 가서 코로나 이슈가 갑자기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식이 적절하게 지메트리스도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환미를 돌리셔야 돼요. 10% 비중을 가지고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한 20% 비중을 가지고 순환미를 돌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후에는 아마 평단이 좀 많이 조정이 돼서 한 번 슈팅이 들어올 때는 일부 수익을 보고 나올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빠져나오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빠져나오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미에 돌리면서 나오고 있는 손실은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빠져나오는 거에 좀 체크를 하시고 저는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 좀 강하게 슈팅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정말 맥시멍 15,000원 때까지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추가하면서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15,000원 금방 아래까지 내려오겠죠. 그럼 일단 슈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금방에서는 일부 내가 들어가 있는 비중은 또 확보를 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투자 전략을 잡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00원까지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15,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SBB테크요. SBB테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4만 1456원이고요. 네. 비중은 6%요. 아 그래도 올해 초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저 9월 6일 날 작년 23년 9월 6일 날 5만 7천 원에 매입하면서 15일, 19일 계속 매입하다가 8월 5일 날 많이 싸졌을 때 13,500원 했을 때 더 매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3만 8천 원 넘었는데. 추가 매수를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로봇주 움직임이 좋은데 SBB테크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옳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삼성전자 쪽에서 봇빛이 9월 초에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름들이 나온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의 기대감, 물론 저번 주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수의 기대감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반짝 움직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과도했다면 지금은 25BP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좀 금리나 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을 보게 되었을 때 당장 매수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6%이다 보니까 한 10%까지 비중을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당장 매수 마시고 기간은 금리 인하 바로 전 그리고 보피 출시가 되었을 때 세로 뉴스 로 인해서 좀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힘이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움직였을 때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제가 매수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닷건 대비했을 때 이미 움직였고 이슈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을 하기에 다소 붙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 지금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결국 SBB테크를 비롯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 산업이다 보니까 저는 비중을 10%까지는 조금 더 확대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로봇주 모멘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SBB테크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